5 매치 박가현과 전지희의 경기 출발합니다 자 3구 공격을 가져가 코스 선택 네 다음 볼을 좀 코스 선택을 잘 해주면 전지희의 서비스 자 긴 서비스가 포인트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네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핸드 강한 탑스피 하지만 네크우는 4대1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전지희입니다 스코어는 5대1입니다 이번에도 강한 탑스피으로 포인트 기르진 랠리 이번에는 박가현 선수의 공격이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박가현 선수가 백핸드를 잘 구사하는데요 그걸 또 철저하게 전지희 선수가 잘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맞추지 못했던 박가현입니다 9대1의 스코어 이번에는 긴 서브로 득점을 올린 서브 구사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코어는 10대1 게임 포인트의 전지희 그렇습니다 10대1 전지희의 게임 포인트 다시 한번 레드 전지희의 서비스 직선 전지희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네트에 걸리면서 전지희 먼저 앞서나가는 전지희입니다 오우 좋아요 자구로 백핸드를 굉장히 깊게 넙니다 자 조금 당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왕장 하기보단 오우 좋아요 결국은 이런 포인트 현의 서비스 아니합니다 스코어는 4대3 이어지는 전지희의 서비스 돌아붙이는 전지희 전지희의 서비스 단단한 플릭 길게 벗어남 점차 이번에도 백핸드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전지희 선수고요 네 상대적으로 되게 자랑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느낄 수 있는 전지희 선수의 플레이고요 스코어는 9대3 자 이번에도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10대3이 됐습니다 오우 네 테드탑 스페인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테드탑 스페인 테드탑 스페인 테드탑 스페인